부하 무리 어미 중 하나인 자가라가 여왕님이 칼날 여왕이며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테란에게서 차행성을 되찾으려면 먼저 자가라의 무리를 우리 품으로 다시 데려와야 합니다. 자가라의 무리는 지금 차행성의 산성릎에 집결해 있습니다. 여왕님께서 미래를 위해 수백만 개의 알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자가라의 군락지 위치로 보건되, 그녀는 알을 최대한 많이 모으려는 것 같습니다. 군대를 만들겠다는 거군. 그런데 그 알들을 어떻게 부하시킬 생각이지? 알을 부하못에 넣으면 더 빨리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군락지 근처에서도 부하못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알을 모아 군대를 만든 다음 자가라를 처치한다. 빨리 말해. 군단이 굶주려. 뜸들이지 마. 빨리 끝내자고. 너는 갈랄 여왕이 아니야. 나약하고 한심한 계란 생명체일 뿐이다. 말로 할 때 차행성을 꺼놔라. 이 알들과 군단은 모두 나의 것이다. 십사 which goes to a problem. 두번째 델 That's the Hebity protagonists. Light-ons. 군대를 44레이며 열어준자. 군단이 굶주렀다. 군단이 굶주려. 빨리 끝내줄. 빨리 말해. 야생 맹독충 몇 마디가 자가라를 발견하고 그녀를 공격합니다. 자가라가 힘을 회복하기 위해 땅굴을 턴 자신의 기지로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맹독충 매우 유용함. 저글링에서 변태. 모든 저글링 맹독충으로 변태 가능. 이 퉁지는 뭔가 달라. 이 맹독충 퉁지는 바로 부하할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내자고. 부하하지 않은 알이 느껴져. 자가라보다 빨리 손에 넣어야 해. 가곤! 근처에 알이 더 많이 있어. 하고 싶은 말이라도.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광물이 모자랍니다.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전진 앞으로 전반을 죽여두어. 난 다시 돌아온다.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누가 물어봤어?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빨리 말해. 가고 있어.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가고 있어. 이 구조물은 이 구조물에 관심을 붓는 것 같습니다. 근처에서 감염된 테란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야생 저그가 이 구조물에 관심을 붓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 구조물들을 파괴하겠다. 이번엔 뭐지? 누가 물어봐. 대가를 치를 것이다. 경고. 저글링 부대가 아군 군락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누가 볼까? 빨리 말해. 광호에 모자랍니다. 군단 불렀어? 누가 물어봤어? 그 구조물에 관한 것이 실력이 필요합니다. 어깨비는 끝까지 참고 싶습니다. 모든 건 이 구조물을 지지 않습니다. 군단은 멈추를 지지ine. 이 구조물을 지지하십시오. 사실은 그 구조물을 지지하십시오. 광물이 모자랍니다. 전진함, 미만. 너의 힘으로 날 죽일 수 없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빨리 끝내자고. 불렀어? 광물이 모자랍니다. 군단이 굶주련다. 이곳의 알이 더 느껴져. 광물이 모자랍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빨리 말해. 불렀어?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군단은 뭐? 이번엔 뭐지? 빨리 끝내자고. 잠시 후퇴할 뿐이다. 누가 물어봤어? 빨리 끝내자고. 군단이 굶주련다. 군단은 굶주련다. 적당한 적들과 적당한 적들은 적당한 적들은 적당한 적들에 대한 적당한 적들입니다. 전진 앞으로. 그 무엇도 날 막지겠다. 이번엔 뭐지? 강우, 군단이 굶주렸다. 하고 싶은 말이란 뜸들이지 마. 너의 힘으로는 날 죽일 수 없다! 전진 앞으로. 광물이 모자랍니다. 누가 물어봤어? 이번엔 뭐지?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누가 물어봤어? 하고 싶은 말이라도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군단이 굶주렸다. 불렀어? 가고 있어. 잠시 후퇴할 뿐이다. 막지 못. 이번엔 뭐지? 공단이 굶주렸다. 전진. 2. 1. 1. 2. 1. 2. 전진 앞으로! 불렀어? 가고 있어. 반은 됐고.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불렀어? 시간이 별 없어. 불렀어? 누가 물어봤어? 군단이 굶주렸다. 너의 힘으로는 날 죽일 수 없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이번엔 뭐지? 빨리 말해. 공단이 너무 많아. 고마워. 중간에 왜 하나도 안 될까? 비교해. 명단이 굶어져서. 동일을 나아야 할 것이다. 공단이 굶어져서. 공단이 굶어져서. 공단이 굶어져서. 공단이 굶어져서. 여러분, 여러분. 광물이 모자랍니다. 불렀어? 광물이 모자랍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이렇시다. 가고 있습니까? 대개 vet 경기주의 중건력을 사용할 거잖아요? 도움말! 조금만 더... 이 세상 내 것이 빨리 마르... 아직 너를 막을 시간이 있다. 알은 충분히 모았다. 아바투르, 알들을 부하 못에 넣어라. 모두 부하시켜다오. 문제없음. 총매 수용액으로 부하가소. 곧 군대 준비 가능. 자가라. 이젠 내게 반기를 든 걸 후회하게 해주마. 아군이 공덕받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날 막지. 빨리 마르. 하고 싶은 말이라도. 그... 광물이 모자랍니다. 가고 있어. 빨리 끝내줘. 병이 와...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맞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이 세상! 처치해라 전 여왕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잠깐 내가 반란을 지시했단 말이냐? 여왕님께서는 모든 무리 영이에게 강해지고 싸우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저그를 이끈 건 바로 의지라고요 여왕님의 의지가 가장 강하시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널 살려주겠다, 자가라 난 군단을 재건하고 싶다 너도 그 계획의 일부야 나에 요왕이시야 하나가Arch 주아 여왕님께서는 경우도시행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은 제 것입니다 그러나 여왕님께서는 금세하여 추억을 끼치고 우린